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했다 이 문자가 언제 왔더라? 협박 이게? 이거랑 그거 있잖아 그거 화낸거 화낸거 어디 있었지? 이거 7월 3일 이것도 뭐 근데 7월이네 7월에 끝났어 그니까 7월에 그냥 끝났어 근데 집주인한테 받았단 말이야 선물은 집주인한테 받았다 했거든? 그쵸? 이건 언제 받았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걸로 사진을 찍었지 그걸로 협박을 했어 6월에? 그래 6월에 이거를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담글라고 여자를 담글라고 협박하려고 눈사람? 몰카? 집구조 청사진? 이거? 오우 굿 왜 집구조를 넣어야 되거든? 일단 몰카는 집구조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 그,雪娃娃玩具이 없어졌어 정신에다 그,雪娃娃의 위치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어? 교수님의 부야라고 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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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을 냐고 그 눈을 냐고 눈사람을 가져갈 두가지 증거를 얻었다 야 근데 무슨 21번이 풀렸어 엄청 건너뛰고 눈사람이 나와버렸어 뭐야 중간에 다 날라갔어 개많은데 일단은 에필로그 있죠 두가지 증거는 뭘까 여기에 눈사람 누가 가져갔는지 나왔고 중간거 해야될거 같은데 증거가 너무 많을거 같은데 프로로그 너무 없어 너무 14부터 가자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던 봐봐요 이거랑 편성표랑 다른걸 넣으면 되지 않을까 3개일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속보 있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진 않았을거 같은데 3개 뜰 때도 있고 2개 뜰 때도 있는데 잃어버린 문자 협박 문자 훔친폰 했지 않았어? 잠깐만 잃어버린 훔친폰 잃어버린 문자랑 훔친폰 아 오케이 안했네 하나씩만 있나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럼 어떻게 발동시키느냐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지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지 집주인이 핸드폰 왜 여기있어 첫번째서 저와 빛나 마幕 바로 쉬구만 이거 다 버렸어 2일 날 12월 2일 날 휴대폰 한 번 저기 복사 하려고 하겠다 아니 그 관식쯤 뭐 그게 메인? 그 사진이야 여기 랑 효과의 사회를 얘네 일단 집어넣어 얘네 일단 무조건 집어넣어 어, 14년 써 근데 이게 14년이라고 다시 들어가겠다 잠깐만 훔친 바에 뭐라고요? 훔친 바에 제 뒷담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그녀의 메시지 들여다보였다 훔친 김에? 훔친 김에 뒷담을 했는지 봤는데 그 메시지 관해서는 제가 제 친한 친구에게 장난으로 보낸 것이다 거기 이제 훔쳤을 때 메시지 보낸 건 친구한테 장난으로 보낸 거다 사진 또한 친구가 직접 찍은 거고 뭔 소리야? 사진이 거짓말인데? 사진은 눈사람이 찍은 건데? 니 친구가 눈사람? 교수랑 친구? 친구 올라프가 외국사람에 왔어? 그래 올라프 외국이니까 외국에 간 건가? 눈사람 누가 가져간 건가? 프로로그? 가져가면서 외국에 출국?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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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15번 15번은 근데 우리가 다른 걸로 찾았잖아 그치 집주인이랑 사사랑 그렇게 됐고 협박을 했다 그럼 이거랑 14에서 나온 거가 뭐죠? 14에서 나온 게 2, 2년석 증언이었어 교수 증언이랑 이거랑 합치는 건가? 술 먹고 하룻밤 교수 증언이랑 집주인 증언을 뭘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됐다 아 이거 못찾아서 우리가 못찾은 거구나 14을 안해서 그쵸? 무조건 다 찾아야 되네 결국에 친구한테 장난으로 보겠다 교수는 소비를 이유가 없다 바람핀 사진까지 인정했는데 뭐하러 숨기겠냐 그거 모르지 이슈아 어 소수 쳐다 교수는? 교수 친구가 교수가 맞다는데? 아냐? 사진이 있어서 그냥 보냈다? 그냥 사진이 있길래 보냈다? 그냥 사진이 있길래 보냈다? 그냥 사진이 있길래 보냈다? 이 새끼 이 새끼가 입망을면 거짓말이요 야 이놈부터 집어쳐넣자 이거 좀 맞아야겠어 이거 아니 하나도 정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어 이거 협박 문자 보냈다고? 장난으로 이렇게 길게? 이 휴대폰은 제껍니다 예? 이거랑 근데 잠깐만 이 증언에서 이 녀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어? 휴대폰을 훔쳤을 때 이미 이게 있었고 사진이? 장난삼아 보냈다 있었다? 어? 뭐라고? 그 녀석이 왜 20이 풀렸냐? 왜 20이 풀렸냐? 야 왜 20이 풀렸어 이게 우리 16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걍 이 저가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주변에 대해 물어보는 거에요? 15 마지막은 이웃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수 이웃한테? 그래서 이웃 증언이 풀렸으니까 이웃 증언으로 뭘 해야 되는 건가본데 교수님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교수님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마음속에는 아내밖에 없다 어... 필요없는 얘기고 시간관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엄격하게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 얘가 눈사람 아니냐고? 이거랑? 이거? 두 개일 수도 있어,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계속 두 개였지 저거 21 빼고 얘랑 뭘 뭘 넣어야지 될까? 이 이웃 거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거는 아내밖에 모른다고 했고 이거는 시간관념을 잘 지킨다는 거였거든요? 호가 사진 두 건 보고 세달라고? 호가 사진이 뭐야? 호가 사진이 뭐야? 이거? 어? 이거 왜 돼? 오양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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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내 허벅지 내 허벅지 다만 이거 도라 이따 타려면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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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되었냐 락클라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메고있네 난 아까 벨트 있는줄 알았어 16이야 이게? 이게 왜 16이야 아니 뭐야 이거 완전 중국 난방인데 15랑 연결되지가 않잖아 이웃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게 16이 되는거임? 서순이 안맞는데 일단 이게 왜 증거냐고 혁대가 왜 증거냐고 얘기하니까 증거인지 이상벨트 이거 뭐야 이거 특혜가 생겼구만 요벨트랑 그... 여기 북원보고서? 북원보고서에 나왔나? 북원보고서에 CTB? 두번째꺼? 안되네 자주 가져갔거든? 근데 저거 가져간 애가 호가가 아니고 뒤에 퇴근 문이 있는데 뒤에 퇴근 문이 있는데 난 집주인인줄 알았다 아니면 다른사람이나 커플사진 넣었자고? 이거? 안됐는데 어 집주인으로 새 퇴근 문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무슨 자전거 체인같이 생겼냐? 혁대가 뭘까? 아 내가 모르겠어? 이상해 이 게임 뜬금없는 뜬금없이 나와 놀것도 너무 많고 완전 무슨 운빨게임 아니냐? 운빨 똥만 게임 아니냐? 벨트랑 라이터랑 세트 같다고? 흫 흫 정말 어이없지만 그럴듯하다 응 아니구요 잠깐만 맞네? 봐봐 맞어 모양이 비슷해 구멍하고 봐봐 세트잖아? 어? 딱 접으면 똑같은데? 무슨 벨트에 라이터가 들어가? 뭐지? 왜 불이 있는거지? 이거 뭐야? 됐다 세트였어 근데 라이터는 뭐 명상관리지? 아 라이터에서 지문이 발견됐었다 음 음 그럼 얘꺼 맞다를거지?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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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아 흫 흫 ll 시비 흫 흫 만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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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檢мBC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는 그녀에게 도와줘 죽였다고? 뭐야? 교수랑 집주인은 뭐야 그러면? 아아 죽인줄 아는데 죽인게 아니고? 다른 놈이 죽였구만 아아 그 옷이 집주인 옷이군요 얘는 죽인줄 아는데 아니야 안죽였어 치명상은 따로있어 어 덤탱이씨네 사건 해결 아니죠 왜냐면 아까전에 부검결과에서 심장에 찔린 칼로 죽었다고 했어 목졸린건 쫄리긴 했지만 죽인거는 칼이라 그랬어 이거 계속하게 아야되네 눈사람도 있고 그쵸 본인이 죽였다고 했지만 목조른건 맞지만 안죽었어 그쵸 계속하기 ㅆ 아니야 필살기 왜냐면 이십일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야 우리 앞에 앞에 이십일이있어가지구 그러면 18 19 네비 흐흫 어 자 그러면은 증언이 왔고 죽였다고 했는데 지가 목 졸라 죽였다고 생각함 역시 공범은 아니지만 공범이나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보면 죽인거지 왜냐면 물론 심장에 치명상이었지만 만약에 아니었어도 진짜 죽었을 수도 있는거 아니야 이거는 그거죠 이거는 뭐라고 뭐라고 해야되나 이거 뭐 살인미수 살인미수죠 얘는 살인미수 째고 어차피 얘네도 깜빡 가야돼 근데 죽인 사람은 따로 있다는거 심장에 죽었기 때문에 부검보고서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카라고 안되면 CCTV CCTV도 얘야 얘는 이 옷을 입고 저기 나왔어 지혁대 근데 욱신놈이네 아니 목 졸라 죽였는데 벨트로 그걸로 들고 나와 CCTV에 보라는 듯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아 증거물은 버려야겠고 무서워서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저거는 호가였네 역시 호리호리 했어 몸이 그래가지고 여자 아니면은 어 봐봐 곡선 곡선 각선미가 좋아 어 호리호리 해가지고 여자 아니면은 호가 그나마 호가였는데 집주인은 전혀 아니고 옷이 집주인 옷이었죠 그러면 이거랑 그 다음에 이어갈라면은 집주인이나 다른 놈이 와야되는 것인데요 옷이 왜 집주인이냐고 봐봐요 옷이 태그권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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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여기도 태그권 옷이에요 뒤에 태그권 앞에 태그권 앞에 태그권은 앞에서 볼 수 있어 봐봐요 태그권 있죠 야 근데 태그권을 잊고 왔는데 30분에 이건 어떻게 된거지? 이거는 집주인이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아닌거 같거든 이것도 근데 호가가 잊고 왔을지는 아닐거야 봐봐 이것도 여자 같죠 아니면 호가인데 호가는 지가 죽이고 인정하고 지가 죽이고 옷이 있길래 입고 나왔다 했어 이게 사사인가? 아니지 근데 사사는 치마 같은거 입었는데 무슨 이건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의심한게 누구냐면 얘에요 친구 미국에서 고등학교 핵심이 미유지 내가 싸우는거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옷도 검은색 후드티야 밑에가 안 나오긴 했는데 어? 며ke 잠시누 진엄 며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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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질엄 그래서 그렇지 지난 어차 그럼 이거 하나, 이거 1번 말고 1번을 쟤랑 안목해서 한번 해볼까? 되나? 안되는데 근데 솔직히 너무 좀 너무 가는 건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8, 19고 지금 호가는 인정했는데 쟤가 안 죽였어 쟤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고 집주인을 새롭게 잡아야 되는 곳인데요 CTB 2번 안 들어가요 시체 사진 말고 보금을 넣어야지 칼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상으로 심장을 찔림 사이는 외상 후인한 심장인지 음,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된 거죠 뭐야? 코가 증권 벨트하면 추가 영상? 추가 영상 있다고? 여기에 벨트 넣고 이걸 넣으면 안 나오는데? 호가 증권 벨트 CCTV 2 아, 이걸 안 했네 이게 맞아 이게 3개였어 3개 증권에 CCTV 벨트 가져가는 거를 넣었어야 됐어 밑에 거 2개는 했는데 야, 우리가 추리했어도 이걸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넣는 게 좀 복잡해 2개 넣어야 될지 3개 넣어야 될지 뭘 넣어야 될지 이게 무슨 규칙이 없어 몇 개인지라도 알려주지 3개월 후 Guru egen국 명진 Quand서 브리오는 통합별로 로그인의 검색하다는 허팝이 생각보다 계속 예쁜 바이러스 이 경찰에서 이렇게 references이 구강한 건 러그인의 그리니 참 재미없습니다 아, 만약에 하여 prevent가 있는 경찰에게 아, 아, 그럼 그 경찰에게 그 날씨는 왜 저녁 안 먹는걸 ap이 아, 그 친구가 뒤로 안에서 이거 18이고요 증거가 안 나왔어 이걸로 또 사자야 돼 이제 아마 길 지도랑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CCTV에 있는人은 효과가 맞아 근데 집주인의 옷이 왜 거기 있었을까 그거를 알아내야 되고 그럼 집주인은 CCTV로 나오진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입고 온 거? 사사가 입고 왔어? 사사는 집주인이랑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굳이 입고 왔을 리는 없고 집주인이랑 딱 봐도 여잔데 그쵸? 2번보다 더 몸매가 호리호리에 더 얇어 작고 인재 같은데 사사가 집주인 옷을 입고 온다고? 굳이? 굳이? 아니야 호과는 쟤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대 위에 벗어져 있던 집주인 옷을 입었다고 했어 이게 왜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 사사가 칼로 오히려 먼저 덤볐다 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일단은 CCTV에 나온 거는 여기가 CCTV인데 여기 호과가 이렇게 됐고 사건 신고 포인트는 여기야 그럼 집주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갔다고? 대문으로부터 신고한 지점은 10분이고 돌아서 신고하면 25분이라고 했어 이렇게 돌아서 신고했나보다 그치? 대문 나와서 돌아서 신고를 했어 25분 근데 왜 사사가 호과를 죽이려고 했을까? 집주인인 척 하면서? 집주인 옷을 어디서 갖고 온건가? 사사가 호과 죽일건데 일부로? 신고시간 이렇게 해볼까? 어? 안되네 이게 아니면 이거를 넣고 증언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인가? 아씨 생길 줄 알았네 그냥 지도만 넣으면 되는거였어 아주 단단했어 칼로 찔르고 기다렸다 일부러 칼을 찔려놓고 돌아서 왔다 아휴 신고를 늦게 하려고 칼로 찔르고 일단 집주인이 심장을 찌른건 맞네 호과가 목졸려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안죽었고 집주인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찔려주겠어 칼로 찌르고 쟤.. 기다렸다 응? 뭐야? 자백하는 거야? 아니라고 근데? 지, 지켜본 건 맞는데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 얘기인가? 미친. 기다린 건 맞는데 칼로 찌른 건 아니다? 그러면 교수가 찔렀다고? 아 뭐야? 그럼 식구를 넣고? 지켜본 건 맞는데 내가 찌르지는 않았고 신고를 빨리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랬거든? 일단은 다 감빵이요 이거 교수가 됐나 안됐나를 봐야돼 이건 뭐지? 아니 교수? 원래 예전에 나 교수님을 써야 해 나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한테는 안 Fuel 뭐 이렇게 훔친 거고 그 앞에 거 풀어가지고 나온 거거든? 교수가 맞다란 얘기는 거 같은데? 아니 교수랑 관련된 걸 해야 되네? 자기가 안 죽였다 근데 흉기에는 제 제 지문이 묻었는데 호가 호가 지문이 묻었는데 21번 다시 보자고 다시 보자 무슨 사람이냐? 하긴 우리가 이제 20-21 풀어가지고 상관이 없구나 찌르지 않았다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어 하긴 했다 하긴 했다 하긴 했다 엔진이 두 가지 증거가 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21을 넣고 두 개를 넣어야 돼 하나는 없어졌으니까 1번 프로로그구요 그쵸? 그리고 하나는 뭘까? 눈사람 셀카? 노출? 아니면 선물 받았다는 거? 세번째? 이게 이게 집주인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거든 아닌데? 4개인가 혹시? 셀카 까지? 이거를 빼고? 이거 빼고? 아니고? 셀카만?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21만 넣고? 프로로그는 그냥 뭔가 떡밥 떡밥용일수도 있어 여기까지 와서 프로로그 보라고 하는건 좀 에바고 솔직히 이렇게 하고 문자? 문자 3개? 오케이 역시 프로로그는 그냥 떡밥이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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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전통사상기는 보통 수송카드입니다. 그래서 매모리카드랑 배터리를 바꿔야한다. 그래서 집주인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다. 아 그래서 장롱에 숨은 이유가 메모리카드를 넣기 위해서 배터리랑 그런데 호가가 와서 죽인거고 칼은 그럼 누가 죽었지? 이 놈 완전 무서운 놈이네 이거 알아내면 다 얘기해 성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헐 돈 벌라고? 복수 겸 돈 벌라고? 복수 겸 돈 벌라고? 22에 18 나왔거든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하고 그냥 그거 됐어 그러면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하려면 협박 문자를 보내야지 왜냐면 지 돈 벌라고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협박을 했으니까 그쵸? 교수한테 이거를 넣고 일단 세탁 쓰레기는 맞는데 누가 마지막에 치명사가 입혔냐 이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안되나? 협박? 문자 2번을 넣자고 2번이 뭐였지? 이건 대출인데? 문자 2번을 넣자고? 문자 2번을 넣자고 문자 2번을 넣자고 거짓말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냥 17, 18?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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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거 잡히고ckt 5번을 넣자고 위치한게 뭐지? 너무 빨리 돌아와서 숨어 새로운 기억을 해제? 그게 다야? 그게 뭔데? 뭐야 이게? 뭐 어떡하라고 이거? 어? 뭐 어떡하라고? 숨었다? 숨었는데 어떡하라고? 뭐가 안 나왔어 마지막인가 이게?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이거 중에서 뭐가 있는게 아닐까? 침대에 집주인 옷이요? 그건 상관이 없지 그냥 입고 나갔다고 했으니까 숨은 거랑 뭔 상관이야 누가 아까 호가가 이렇게 됐는데 숨었으면 옷을 벗어났을 리가 없다고? 아니지 이제 메모리카드 하려고 작업한 다음에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작업중인데 사사가 들어와서 어! 해서 숨었을 수도 있죠 그거를 어디다 뭐 대입시키기도 애매해 왜 벗냐고? 모르지 근데 얘가 벗었다고 그러잖아 침대 위에 벗은 옷이 있어서 왔다고 했거든 넌 에 skinned 나의 손에 프리에 연결할 수 없어 계속해서 그ást이 그런데.. 내가 힘들어 됐고 내가 한꺼에 상관을 지쳐 요? 내가 벗어난 옷을 벗고 그리고 발견을 부어줄 그리고.. 내가 한꺼에 부어줄 그리고 빨리 가고 leurs 방 arg이 피로 물들었다 겉옷을 챙겨 입었다 그래서 옷 입고 나간건 호가가 맞는데 이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집주인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봐봐 아무리 봐도 여자야 사사 아니면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 옷을 사사가 왜 입고 왔을까 사사가 둘 다 죽이려고 했던게 아닐까 호가랑 집주인이랑 그래서 일단 호가는 쫄아가지고 목조른 다음에 죽은거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 혁대랑 옷 입고 튀었다 했어 근데 안죽고 심장에 칼 맞고 죽었거든요 사사가 그리고 먼저 덤볐고 호가한테 아마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빡쳐서 죽이려고 했던거 그리고 봐봐요 사사도 장갑을 끼고 있었어 그쵸 장갑 그리고 칼로 먼저 찔렀다 했어 호가를 그러니까 장갑을 들고 호가를 찔른 다음에 죽이고 호가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진거지 그쵸 그리고 집주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집주인이 죽인 것처럼 하려고 옷을 집에 벗어놓은거고 짐은 안 뭉치고 피해자마자 쓰레기야 일단 다 쓰레기인데 일단 잘잠 모습을 따져야지 얘도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제 누가 죽였냐 누가 더 재를 많이 받을 것이냐 제가 가볍냐 적냐인데 일단은 누가 사망을 하게 했는지 칼로 찔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사가 호가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 동기 너무 많기 때문에 칼의 지문은 어떻게 했냐고 아마 뺏었겠죠 아니면은 어차피 호가는 맨날 집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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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웠으니까 만지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칼도 호가 집에 있던 거라고 했잖아 가지고 왔네 가지고 왔네 호가집 가서 그쵸? 가지고 왔어 새칼이라서 잘 안 쓴다 했어 아닌데? 집주인 칼인데? 아 맞네 맞네 그럼 집주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맞네요 음 맞아 맞아 집주인 칼이고 집주인 옷이 있으니까 집주인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호가가 죽으면 호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거야 호가를 오히려 호가한테 목조림 당해서 쓰러졌는데 칼은 다른 사람한테 맞았고 음 오히려 지금 호가를 죽이고 집주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걸 못 뒤집어 씌우고 칼은 다른 사람한테 맞았어 일단은 집주인 하는 얘기는 자기는 죽은 걸 봤는데 호가가 나가는 것도 봤고 죽이는 것도 봤는데 찌르지는 않고 그냥 죽어가는 거 지켜보다가 신고를 늦게 했다 했어 바로 신고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찌른 사람이 집주인이냐 아니면 교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실화바탕 이거 사건이라고? 그래? 개복자판에 그러네? 심장에 찔렸다고 했는데 왜 오른쪽에 박혀있죠? 옥에 티인가요? 아니면 심장에 다른 거 뭐 다른 칼이 박혀있는 거? 왜 마지막에 심장이 오른쪽에 옥에 티?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이야? 옥에 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검 결과 흉부 우측 흉부에 자상이 있는데 아 여기도 우측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심장이 근데 완전 왼쪽에 있진 않아요 가운데 좀에 있어 가운데 왼쪽으로 치우쳐졌는데 이 사람은 약간 특이하게도 약간 오른쪽에 있나보지 아니면 칼을 이쪽으로 이렇게 찔렸나보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심장 맞고 이렇게 칼이 기니까 약간 비껴 맞았나보지 셀카라 반전했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근데 우측 흉부에 자상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걸로 칼이 기니까 아마 이렇게 맞는거 하여튼 어차피 칼에 맞은건 칼에 죽은건 맞아요 부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측이랑 왼쪽은 상관이 없어 두번 찔렸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누가 죽였냐 하여튼 4등위 어떤지 예수 즈체처라 주의 중국어로는 자라고 써있다구? 아 그너덧 해석이 잘못 따라 나오는거 오프아 우엔이상 너무נה 배다오는 최애고 네덟완상 강지문 나아주여 준비한거 여기 사자라 도마라 쪼르네 도마라 쪼르네 도마라 쪼리 쪼르네 도마라 쪼르네 못 참고 집주인이 죽은거 아니야? 옷장에 찍어 어디냐고? 여깁니다 그 쥐가 들었다고 했는데 쥐는 옷장에 있어서 쥐가 봤다고 했어 처음에는 근데 아니 너 옷장에 숨었는데 어떻게 봤냐 못봤지 않았냐 했대 아 맞다고 보진 않았고 들었다고 했거든? 웃기는 놈이야 하여튼 올라푸는 침대에 있다고 했죠 여기 잠깐만 옷장에 들어가는걸?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을? 아 근데 어차피 집주인이 설치한거니까 상관없겠구나 아 근데 이거 마지막거는 뭐가 없이 끝났어 그 다음걸 뭐 어떻게 찾아야 되나 어떻게 찾으라는거야 도대체 뭘까요? 아 여섯장이야? 어 그러네 한장이 아니네 아 이거 보여주는거구나 한장사진 올라푸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쵸? 올라푸가 어딨는거지?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올라푸 있는 데가 주전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어디지? 여긴데? 이 근처인데? 올라푸가 없네? 그럼 그전에 누가 들고 나간거네 집주인이 들고 나갔어 올라푸 뭐 그건 뭐 또 아는 내용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럼 그 다음 뭘 해야돼? 도저히 뭐 감이 안잡힌다 뭘 해야될까? 음 신발? 뭔 신발? 깨끗한 신발? 바꾸어 신은 신 매우 깨끗함 현장에서 신발을 발자국이랑 똑같은데 깨끗하단 말이야 그러면 유리조각 피가 조금 틀만도 한데 괜찮다고? 그럼 안찌른게 맞는거 같은데 피 흘리면서 보고 왔다는거 하는거니까 진짜로 안죽였나본데 집주인이 찌르지 않았나본데 신고만 늦게 한거? 옷장 하면 왜 발자국 남았냐고? 발자국은 남을 수 있죠 깨끗하긴 하지만 자국은 남을 수 있지 근데? 집주인은 피가 나는거 봤다고 했단 말이야 봐봐 호가가 들어와서 목 졸렸고 시계로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인줄 알고 옷입고 나와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때 집주인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칼로 찌르는 사람을 못 봤다고? 아니다 호가가 지가 피가 옷을 묻었다 했어 그럼 칼은 누가 찌른 거야? 또 칼은 누가 죽을 거야? 진짜 죽을 거야? 진짜 죽을 거야? 뭐.. 뭐지? 다 왔는데 진짜 뭘까 현장사진 신발사진 집주인중원 816 16 8 6 7 8 8에 신발사진의 현장 이거 음 아니구요 신24 혼수도 되냐고 아 알려주세요 아 나 못 맞출거 같애 뭐 개노가다도 아니고 모르겠어 힌트도 없고 두장인지 세장인지 네장인지 모르는데 혼수 가능 신24 혼수 가능 신체사진 아씨 방금 말한게 24 자 혼수였어 자 혼수였어 그래 신발이 깨끗하다 어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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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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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chancellor 해주고 암 새벽 아침 밤 유도신문하는 것 같아 인사 그냥 집어 쳐놔 시계에 쳤다 이후 retro 한 접시 스포츠와 함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음... 어어... 맞어? 에이씨... 죽였다 해 그냥! 아... 아... 시계도 바꾸고 칼로 찔렀나보다 호가 짐을 묻혀가지고 음? 미치... 아씨... 교수인가 보다 미친놈들이네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못했고 확실히 아씨... 확실하게 마무리 할라 그랬는데 호가한테 뒤집어실려고? 그 칼은 교수용 교수가 막달을 쳤어 뭔 놈의 세명이 하루에다 아씨... 환마... 이러면 이제 교수꺼 질... 그거 찾아야겠네요 사건 개요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음... 얘는 그니까 호가는 목만 조르고 시계로 친거는 집주인이고 칼로 찌른건 교수고 이렇게 쓰리로 그러면 교수가 제일 벌 많이 받나? 어? 지네딩 가자 요취 롬챔 죽음 죽음 롬챔 죽음 롬챔 죽음 불륜이니까 우리는 직접 네요 나의 진짜 죽음 날씨가 1시간 9시 14분 정상의 몇몰로 지난 8시 15분 날씨가 1시간 9시 15분 날씨가 1시간 10시 15분 날씨가 1시간 날씨가 1시간 날씨가 1시간 멈축하니 제게 2시간 저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 시간을 봐라 태아 보고서 있구요 이러면은 교수가 맞네 교수의 시간 확실하고 두 가지 시간 증거 이건가? 드디어? 이거? 잠깐만 알리바이 주장 일단 DNA보자고? 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14, 31, 31 이거 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응? 누구꺼랑 뭐 닮았다고 다 했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나중에 필요한가? 이렇게 넣어봐야되나? 임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거 말고 시간을 잠깐만 이것도 넣어야 될까? 자기 알리바이가 중요하.. 저기 딱 맞다 했거든 교수야 이거 일단 교수가 찔렀고 이 교수를 시간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되는 것이구요 학생증원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응? 교수가 자기 집이랑 35분 걸린다랬다고? 교수가 자기 집이랑 35분 걸린다랬다고? 집주의 마지막증원? 오케이 안 맞죠 학생증원 그치만 미친 탐정 그래서 둘이 도와가면서 깨내 아 그럼 여기서 이걸로 하는건가본데 둘이 실력이 없는거 아니야 스승하고 제자니까 마지막거 뭐라 그랬지? 이거 그거다 시간관념 얘는 시간이 안틀린다 했어 그쵸? 개같이 화내는 놈이라고 했는데 음 헷갈릴 수가 없어 시간에 대해 되게 엄격하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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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없어서 ... ... ... ... ... ... ... 자, 그는 자세히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각 세계에 아직도 확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제 사회에서 인정도를 적혀 Carter,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곳에 대해 사는걸 모르고, 당신을 저는 정확하게 말했다는 걸 알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당신을 말하는 것에 대해 말했죠. 당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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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 하지만 당신은 무척지에 대해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내 거다. 진짜 내 거였어. 진짜 내 거였어. 내 거였구나. 내 게 중요한 거였구만. 내가 계속 늘어냈으면 안 됐던 거. 왜냐. 6번이랑 같이 넣었어야 됐어. 편성표에 여기 보시면 다른 게 나오고 있어. TV 뉴스인지 뭔지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극장이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자! 받아라! 어? 왜 안 받지? 27까지! 27만? 2개? 와이! 왜? 호가 지구를 넣었다고? 아 교수증을 넣어야 돼. 이거다! 아 잘못 들렀다! 에이미!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왜 호가를 넣었냐? 교수증을 넣어야 되는데? 왜 호가가 됐지? 호가를 넣은 게 좋은데? 하하하 기억하시나요? 회사님은 어머니가 our last time gave us a RCTV1 저희 라인은 RCTV1을 받은 것이다. 10년 20분에 인터넷에서 방송에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래 프로그램이 안 맞지요. 아! 통합이 처음 bits한 거라 arrange의 방송은 그런데 그 사진은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교수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방송을 쓰는 친구 편으로 조율적인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안 되냐 했네. 저거랑 같이 넣었어야 됐네 원래 두 개만 해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텔레비전의 사소한 부분 갔다고? 그래 니네 다 셋이 합쳐서 죽인 거야 이미 죽였다 이미 죽어 있었고 뭐? 니가 찌는게 아니라고? 어? 없는데? 왼쪽에? 우린 오른쪽이라고 하긴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랑 이거 하면 되려나? 되네 야 오른쪽 오타 아닌데? 오른쪽 맞는데? 어? 피해자의 심장에 오른쪽에 있다고? 빙거 맞다 아니 근데 이거랑 왜 이거랑가 흔들어? 오른쪽 찍는 건 맞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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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시 범이네 왜 반대로 얘기했지? 4인갱? 저기 주인 저기 이웃까지? 두 번 찔렀다 그랬거든 그쵸? 알았다 알았다 그사사 너 왜이러워? 저 얘기 못해 너 아직 안 이해해? 내가 말해 왜 사기를 칠려고 했냐 그것은 임신? B는 아니야? 뭐지? 집주인 증언 식구가 자고? 집주인 증언 왜? 식구가 뭐지? 아 왜 자기한테 사기를 쳤자고? 그니까 집주인이 사기를 쳤다 이거 알려줄라고? 어떻게 해? 사사인 줄 알고 죽였구만 칼은 그럼 호가한테 왜 그랬지? 칼은 그러면 호가한테 왜 그랬지? 9시 28분에 갔대 집안으로 가져나갔지? 아 좀 아 좀 이제 인정 좀 해 아이 씨 괜히 나서가서 가만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물어봐 왜? 아 이거 왜 물어보냐고 아니 인정할걸 이제 가만 놔두면 인정하겠구만 왜 물어봐 음? 잠깐만 주택구에 갔지만 집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집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집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 얘기해 CCTV? CCTV 걸리니까 안 들어가고 어떻게 죽였지 근데 어떻게 찔렀어 뒤로 돌아갔나? 창문으로? 뭐? 저 CCTV도 다른 CCTV도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뱉쳐 뭐야 이거 갑자기 너무 예정 그게 남자였네? 후드티? 30분에 온 거 있잖아 얘도 지켜봤다고? 몇몇에 지켜본 거야 누구야 그러면 뭐? 옷이 두개가 두개 들어왔다고? 사사 맞네 여자였어 집주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사였어 그럼 맞아 커플티가 맞았어 아 또 뭐 또 세명이라고? 후라이 그냥 셔츠? 호가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냥 셔츠 음 맞아맞아 그냥 호가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냥 셔츠 헷갈리게 셔츠라 그래 제가 그 저의 그 임무 누군가 죽는 사람은 모르겠어 사사가 호가 죽이려고 했던건 맞네 연시 15분까지 됐는데 뭐 일이냐 역시 샤샤를 맞았어 임신이다 이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 DNA 보고서가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보고서 두개 하면 되겠네 잠깐 볼까 31.2 10.12 엘가 근데 호가권줄 알았던건가? 아니면 교수랑 잘될라고 호가를 죽인가? 교수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애가 있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기분이 너무 힘들어 샤리아, 교수님을 전해봅시다 당신은 과학학학에 대해 알아보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샤라엘 내 아이들 내가 알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지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네 왜냐면 착한 척하잖아 다른 애들은 착한 척은 안 했거든 똑같이 나쁜 짓은 얜 죽였잖아 어떻게 보면 얜 치명사기고 뭐? 아 팔로 찔린 거 맞아 살아있는 거 봤다 그랬죠 지금? 안 죽은 거 알았는데 봐봐 얘가 죽였네 얘가 얘가 마지막에 죽였어 안 죽었어 아 그거 눈사람 뭔지 모르니까? 눈사람은 집주인이 했으니까 눈사람 찾느라고 오래 걸린 거구만 그래서 그냥 나갔어 못찾고 집주인이 가져가고? 아닌데? 아까 집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눈사람? 아 저기 교수라고 했는데? 찾았고 나간 거 찾고 야 근데 칼 한 번 더 찌르는 사람이 누구야? 얘는 그냥 한 번만 찌른 거 같은데 그쵸? 한 번 더 찌르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요? 두 번 찔렸다 했거든? 얘는 왼쪽 찔렀다 했잖아 아 자살이다 자살 아니야? 왼쪽이 찔렸는데 교수가 임신까지 했는데 교수가 자기 죽이는 거 보고 사사가 너무 충격받은지 살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살한 거 아니? 해봐 tes머 해놔 해놔 아니면 옹진? 들 왱진? 9시 obed ende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다 피해자네 어? 8시 20분만에 10분 거리에 반 시간 30분 거리? 뭐야? 진짜 살아있는거 아냐? 숨쉬고 있었는데? 아씨 끝난줄 한데 또 뭐야? 진짜 있는데? 9시 20분에 9시 30분이야 심지어 9시 30분이야 죽은 시간이 9시 35분인데 5분만에 어떻게 죽을수가 있죠? 음? 텔포탔다고? 뭐지? 일단 이거랑 교수직원 시간이 안맞는데 슬빠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거 30분에 온건 그럼 누구야? 얘는 다른앤데? 그쵸 얘도 30분 죽은 사람은 누구야? 노란옷 장갑끼고 있고 장갑끼고 있고 뭐지? 레깅스 레깅스 입었는데? 레깅스 아니야? 다른 사진이 없네 밑에 사진이 안보이네 뭐가 다르다고? 뭐가 달라? 12월 4일 맞잖아 12월 4일 맞잖아 12월 4일 맞는데 왜? 누가 4월 17일이래? 17년 17년일걸? 이거 기본이? 12월 4일 잠깐만 이거 몇년도 사건이지? 맞을거야 17년 사건일거야 아마 티비에서 축구가 나오고 있다고? 어디 그러네? 9시 반에 뭐했죠? 스포츠가 하고있어요 스포츠 9시 반에 뭐가 하고있어 9시 반에 인생공휴가야되는 것인데요? 8시 40분부터 시작했는데요? 축구는 7시 5분에 돼있는데? 그러면 저거 시간이 안맞다는거? 7시 5분부터 축구를 해서 8시 40분에 끝났는데 지금 9시 30분이어야 되는데 왜 주작돼있죠? 편의점 시간이? 10시 40분에 왜냐면 호가를 죽일라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던거지 사사가 자기는 살거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자기는 살거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얘도 호가 죽일라고 했잖아 그쵸? 그니까 자기 알리바이 만들라고 한거지 사사 알리바이 만들라고 저렇게 주작한거고 또생공휴가 다해야되네 이건 사사가 주작한거고 생활 독점 생활 독점 직원이 1시간 놓쳐놨다고? 응 봐봐봐 500원을 받았대 그녀가 시켰다고 사사해 알리바이를 만들라 중국돈 500원이니까 더 비쌀거에요 아마 아 왜 이제 왜그런지 알았다는거야? 이거는 호가를 죽일라고 했던거지 이거 뭐 다해야돼 이정도면 알아서 해야되는거 아냐 호가를 죽일라고 했던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뭐 수학 공식 푸는거 같아 답은 아는데 공식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는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답 찾았어요 그러니까 공식도 써라 그러니까 아니 쟤가 좀 저는 다른 공식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공식 못 맞추면 틀린거라면서 개짱나 맞추면 되는거 아냐 어? 공기까지 써라는데 응? 입각겜 해결과정 장갑 장갑 넣으면 될라나? 이거 장갑 끼고 있잖아 그쵸? 안되네 뭘 넣어야지 알 수 있을까? 응? 호가 증언중에서? 호가가 바람피는거 알고있어 돈만 있으면 돼 오케이 사진은 필요가 없었구나 그래도 이거 장갑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쵸? 구입했어? 호풀 옷이 아냐? 그녀의 실력을 과대평가했대 근데 왜 호가를 죽일라 그랬죠? 다른 놈들도 많은데? 왜 안나와? 밑에 뭐라고 한겨? 근데 왜 호가만 죽일라고 했을까? 교수랑은 만약에 임신했으면 잘될라고 했고 집주인은 그냥 헤어졌으니까 호가만 이제 없으면 된다? 마지막 뭐라 한겨요? 마지막 뭐라 했는지 알아야 푸는디요? 아니지 칼은 집주인이니까 집주인도 보내려고 했구나 호가 집주인한테 누명씨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보내고 자기는 교수랑 잘 지낼 것이다 음 그럴라고 했던거지 바로 태아 보고서요 요렇게 임신보고서요 오케이 피해자도 아마 임신한걸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호가만 호가만 호가를 죽이고 집주인한테 동탱이 치면 집주인은 깜빵하니까 교수랑 잘될라고 네 명이 다 쓰레기였던거야 마지막 칼삼처는 마지막 칼삼처는 자살이야? 아씨 마지막은 자살 맞는거 같은데? 왜냐면 교수가 자기를 찔렀으니까 왜냐면 교수랑 마지막에 잘될라고 이제 아 잘됐다 이제 했는데 목졸림 당하고 집주인 와서 그러고 교수까지 자기를 찔렀으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거지 인생무상이 돼버린것이지 그래서 두번 찔렀는데 교수가 찌른건 왼쪽이라서 안죽었지만 거의 지금 완전히 지금 죽을 상태고 그냥 마지막에 자기가 끝낸거지 그쵸? 슬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뭘 넣어야 될까? 교수를 넣어야되나? 교수 마지막걸? 응? 아니면 교수랑 호가랑 다 넣어야되나? 일일이 집주인 꺼하고 응? 집주인이 죽였다는거는 이거 40분 이건가? 응? 아니면 부검파일? 이거? 응 부검이네 맞네 자살이 맞았고 그냥 오른쪽 우리도 몰랐었던거는 그쵸 우리도 몰랐었던거는 그쵸? 그쵸?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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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어 내가 far지 못했을 때 더는 제 그림 기자가 안에 물 forming 뭐라고 그런지? 왜냐면 가사인으로 죽는다 그러네 결국 자살이기 때문에 얘도 살인미수네 얘가 살인이 아니잖아 그쵸? 셋 다 살인미수고 결국은 자살이 되어버려서 어? 헤험 어.... 살인미수 만들어 준 건가? 많은 인도를 잃은 위 tons 그냥 살아난 사람으로 찔러가지고 야옹이 큰 퉁어 그냥 거지같아서 그냥 자살한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얘를 마지막까지 세팅해줬다고? 이런 썩을 놈을? 师傅 我觉得 저被害者 也太 찬了吧 身边不是一些无耻渣男 就是一些 이완관禽兽 我是觉得 他死的时候是幸福的 毕竟为了自己之爱的人而死 也算心碎所缘了吧 现在你能明白 他最后脸上笑容都含意了吧 이건 근데 여자도 여자도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여자도 죽이려고 한 건데 못한 거잖아 그쵸? 저게 피해자긴 한데 她的天保了我心中的屏障 现在 现在 以前是荷然的 她的天保了不是 她一起帮助了 师傅 我把整个案子给你整理一下 你看是这样的吗 收入了 6月19号 6月19号 然后用他的手机 他 버 hora 主要是你能调嗎 12月2号 爛能送付 loan 请到手机 female 和手机 赞留肩放 managing 6月12月3号 应 wages 不是 被发过ions 太白月 中的于你在 10月3日 不是 视频 新家 常 얘기도 호가 죽일라고 알리바이 만듭? 장갑도 구매 500원 주고 시간 조작 쓰레린 녀석 쓰레기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색깔 실화라고 진짜? 막장이잖아 이거 실화해 진짜? 와 뭐 이런 일이 있냐? 9.37분 랏후라이 샤샤 싱스 랏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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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좀 어설프다 여기서? 여기서 목 졸라 죽인거고 자기를 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발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자기가 죽인 줄 알았죠 너무 무서워서 달라고 했고 여기서 죽은 줄 알았어 9.42분 랏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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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옷을 왜 입고 나가? 이상한 놈 있어? 생각이 없네 9.45분 랏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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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런가봐 나왔더니 죽어있어 근데 안죽었어 근데 안죽었어 사사한 랏후라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묘영이라고 했어 1초영이라 해서 열받은거야 1초영 조류형 랏후라이 뭐 조류? 뭐 조류 쑤 쑤 쫙 때려서 지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고치 근데 아직도 안 죽었던 거이 동수가 왔던 거인 거야 쓰레기 집밥이네 쓰레기 집밥 몰래카메라 찾아다니 그래서 시간 오래 걸렸죠? 어?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 모자를 써서 잘 이렇게 보였던 거구나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던데 10.01 教授用 샤샤手指 開工作手機的所 查看自己的消息 發現 샤샤位子 看著自己 어어어어어 살아있는 거 같죠? 교수 치밀한 놈 하필 또 왼쪽 가슴 한 점 즉사시킬라고 나쁜 놈이야 음 저긴 또 화나네 열 받은 거지 개.. 개빡치지 세명한테 당했는데 네 그래서 자살 내 생각에는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빡쳐서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이색 무상을 느껴서 근데 쟤는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요 여자는 심장이 특이하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었어 원래 심장은 중앙쪽에 있거든요 약간 중앙쪽에 있는데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서 야 근데 이거를 저기 뭐야 경찰도 참 잘 알아냈네 어떻게 보면 그쵸? 되게 복잡한 사건인데 끝났네요 예 정말 막장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엔딩이 세 개라고? 또 다른 엔딩이 있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아 아마 중간에 나왔던 그건 것 같기도 하고 누명 엔딩도 궁금하긴 하다 뭐야 용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응? 뭐야? 어? 뭐지? 2편 예고? 쟤 형사 아니야? 형사가 죽은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사건이 있는 거야? 형사 형사 형사가 챙겼는데 그쵸? 아닌가? 재밌었습니다 방문객 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쿠키 영상까지 있어 어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저랑 힘을 합치지 않았으면 못겠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막 뭐라야되지? 조합할게 너무 뭐 좀 터무니없는게 많아가지고 잘 만들었네요 네 다음 게임은 못가고 어 저스트댄스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저스트댄스 여자도 사람을 죽여질라는 살인민수나 마찬가지죠 그렇긴 한데 불쌍하긴 하다 어 나쁜사람 나쁘긴 한데 어떻게 세명한테 그것 때문에 마지막 교수 쓰레기같은 놈 이 넷중에 누가 제일 벌을 많이 받아야될까 집주인 집주인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아 내 생각에 집주인 계속 말 바꿔가지고 원래 살인은 계획살인이 제일 높나? 살인민수도 살인이랑 똑같이 처리해야지 아니 만약에 누굴 살인을 했어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운좋게 살았어 그러면 그냥 살인이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운이 좋은거지 그놈이 뭐 잘못 잘한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왜 살인이나 살인민수랑 형량이 다르냐고 어? 시도는 똑같은데 아니면 내가 막 어떻게 잘해가지고 살았어 내가 어떻게 뭐 잘해가지고 그럼 뭐 살인민수랑 살인은 똑같아야 되는거 아니야? 죽었는지 아닌지 문성관이하고 죽일라고 한건 똑같은디 그리고 살인 형량도 얼마 안돼 얼마였죠? 사람 죽였는데 12년인가 10년인가 말이 돼요? 무기징역은 채도 기본으로 가야되는 것인데요 15년? 12년 15년 이게 말이 돼? 사람은 죽였는데? 사람이 아예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 법정 최고위원이 15년밖에 안돼? 헐 정말 싫은 사람 있으면 죽이고 자기 15년만 까먹여서 버티면은 다시 나오는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더 올려야돼 그런 강력범죄는 더 형량을 올려야됩니다 사형은 사형은 솔직히 좀 누명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무기징역 캐야되는데 무기징역 캐야되는데 무기징역 캐야부터 세금이 나가 우리 세금으로는 그런 놈들을 먹여살려야된다고? 아무튼 복잡해 응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교통사고로 죽였어 근데 뭐 몇 년? 5년? 3년인가 5년인가 말이 돼? 그런것도 말이 안되고 사람이 죽었는데 응? 실수일수도 있지만 일단 음주운전을 한거지 술을 먹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말이 되냐고 소년보호법이요? 소년보호법도 또 나이를 낮춰야됩니다 원래 10살이었다메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 애들 막 범죄가 더 무서워 어린애들한테 더 기회를 줘야되는건 맞지만 나이를 낮춰야된다고 생각해 요즘에 다 조족하기 때문에 그냥 뭐 소년은 갔다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되니까 나이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있지 않나 이것 좀 생각하구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시..지금 10 몇세죠? 15세인가요? 13세인가? 5세는 좀 너무 낮고 그것도 좀 복잡하지 뭐 법은 한 10세정도로? 5세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5세가 뭐서 사건을 저지를 수는 없고 10세나 한 8세? 10세? 화장실 갔다올께 10세가